안녕하세요. 제가 레인보우 앨범 제작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 노래도 다 들으셨죠? 네 그렇죠. 노래 처음 곡부터 해가지고 아 설레었어요. 몇 개 주얼리 노래 같다고 고르려고 했다며 지금 욕심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결과물을 딱 보고 모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뭉클하고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언니는 영혼 없는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. 아 이 언니 매력이죠. 우리는 따로 밥을 먹어요. 앞으로 어떤 활동 보시는지 좀 주세요. 연애가 생긴가? 저는 최신 유인 프로그램이라는 인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가 다 끝났고요. 저는 또 좋은 드라마랑 여러가지 활동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첫으로 레인보우 4인치 지어주세요. 할 수 있잖아요 언니. 네! 네! 레인보우는 인! 인! 인간적이다! 돌아가면 저희가 다 긁어먹고 담길 수 있을까요? 여러분 노출을 올래요 노출! 아이스타일이 이쁘다 푼 시간 들으시고 저는 돌아올 때 구경하다가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봐요 네 다음에 한 번으로 갈게요 아 우리 같이 친구랑 나와요 그래요 와줘서 고마워요 가요 얼른 빌망 아시나요? 빌망은 돌아보신다고요 그래